별들의 대리전, 대표적인 여야의 군 출신 의원들이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또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 김병주 의원 현역실의절에 국회 동의 없이 다녀왔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 가짜뉴스다, 이렇게 재반박을 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고 가시죠.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고 중령 때는 이라크에 갔다 왔어요. 그때 다 그냥 갔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로 남불이죠. 명백한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바로잡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이나 평생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기호 의원이 3성 장군,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이죠. 갑자기 논란이 두 사람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김병주 최고위원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1994년 소령 시절에 인도,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역 분쟁 지역이죠. 카슈미르 참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오늘 자신의 바이러진 팩트가 틀렸다고 정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김병주 최고위원도 자신도 국회의 동의 없이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 정당성이 좀 약해졌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